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구글 젠보드 활용법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원격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홍수민입니다. 구글은 매우 다양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구글 닥스는 워드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하고요. 워드,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한글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파워포인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시츠는 스프레드 시트 기능을 제공하고 엑셀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글 젠보드는 뭐와 유사할까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소규모 교수법 클리닉에서 젠보드 강사로서 많은 교수님들을 뵙고 있는데 교수님들께 젠보드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여쭤보면 교수님들 대부분이 젠보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구글 젠보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 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슬라이드의 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기능과 뭐와 유사한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구글 젠보드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구글 젠보드 시작 방법부터 구글 젠보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구글 젠보드 활용 수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전략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수님들 수업에서 젠보드를 활용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고 수업의 방식은 정말 2년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가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에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의 수업의 장점은 잃게 되고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살리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기본적인 수업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수업의 과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최고의 교육 성과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업이 교수님들의 온라인 수업의 치를 올리기 위한 벽돌 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젠보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젠보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교수님들께서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혹시 서울대학교 이메일 계정과 G수트 연동이 되어 계시다면 서울대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G수트 연동 방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CTL 정보광장 자료실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안내 글을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구글 앱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스크롤을 하시면 젠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젠보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혹시 젠보드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구글 검색창에 젠보드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젠보드.구글.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젠보드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 생성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젠보드에 접속하셨다면 젠보드가 아직 없음, 새로 만들려면 플러스 아이콘을 탭하세요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드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목을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교수님들께서 보드를 생성을 하셨다면 처음에는 제목 없는 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잼 이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임 설정 기능입니다. 하나의 보드당 여러 개의 프레임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맨 위쪽에 중간을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버튼이 보이십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레임바 펼치기가 가능합니다. 프레임을 생성하신 다음에 프레임바 펼치기를 통해서 1번 프레임, 3번 프레임, 5번 프레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복제,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배경 설정 기능입니다. 제목 아래 보시면 배경 설정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배경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기본 메뉴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왼쪽 중간을 보시면 기본 메뉴 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펜입니다. 4가지 종류의 펜과 6가지 색상을 제공하고요. 다음으로는 지우개이고 세 번째는 선택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스티커 메모 기능인데요. 젠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티커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섯 가지의 색깔의 포스트잇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포스트잇이 생성되는데요. 크기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기울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복제, 삭제가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포스트잇이 있는 경우에 순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추가 기능입니다.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업로드 하실 수 있고요. URL로 선택도 가능하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실 수 있고 특히 가장 좋은 게 구글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젠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그림이 확인이 되고요. 그 중에서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하단에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추가 다음으로는 도형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색깔도 지정하시면 되고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도 가능합니다. 크기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포인트 기능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업하실 때 젠보드를 화면 공유하셔서 학생들에게 주의 집중을 시키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 초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자를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는지 공유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사전에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아시는 경우라면 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해 이메일을 선택하셔서 이메일 알림 보내기를 체크하셔서 보내기를 누르시면 학생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초대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링크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링크 보기에 변경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교수님들께서 혹시 G수2랑 연동하셨으면 제한됨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리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클릭하신 후에 뷰어가 아닌 편집자를 클릭하시고 링크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고 구글 채팅창이나 ETL에 해당 링크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젠보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많은 교수님들께서 패들렛과 젠보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한 패들렛과 비교해서 젠보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고 여쭤보십니다. 젠보드는 패들렛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방금 보셨다시피 조작이 매우 쉽고 단순한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패들렛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모두 계정이 필요한데 구글 젠보드 같은 경우에는 계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이죠. 패들렛은 무료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패들렛만 제공을 하는데 젠보드는 무제한으로 보드와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젠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젠보드를 사용해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브레인스토밍인데요. 먼저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위해서는 교수자가 수업 전에 보드와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강좌별로 각각의 강좌별로 보드를 생성을 하고 주차별로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별 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보드를 만들 때 교육공학 기초 1주차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팀별로 보드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공학 기초 수업의 1팀으로 보드를 생성하신 후에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젠보드를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수행합니다. 교수자는 주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는 젠보드에서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활동을 하고 수렴하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확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요. 다음에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류된 내용을 가지고 구조화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수정, 결합을 하여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각 팀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면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줌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전체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소규모 교수법 클리닉에서 실제로 교수님들과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젠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또 질문도 젠보드를 통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올려주신 의견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먼저 수업 전에 질문을 위한 보드를 생성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보드를 먼저 생성하고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방식을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링크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손들고 질문을 했다면 학생들은 학생들은 젠보드를 통해서 익명으로 또는 실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교수님들께서는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에 학습자의 질문을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수업이 마쳤을 때 교수님들께서 학습자 질문 중에 선별해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젠보드를 통해서 학습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적으로는 클리커라는 기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소크라티브나 카옷 그리고 멘티미터 등을 통해서 학습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젠보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수업 전에 보드를 생성하셔서 수업 중간에 질문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활동을 젠보드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젠보드를 활용해서 동기 유발 또는 주의 집중 획득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소규모 교수법 클리닉에서 젠보드를 활용한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공유를 하고 교수님들께 OX 퀴즈를 진행할 수 있는 젠보드 링크를 공유 드립니다. 그럼 교수님들께서 그 링크로 접속을 하셔서 게임을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도입 시에 젠보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에 대한 주제를 알려주시거나 또는 주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주의 집중시키기 위해서 젠보드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젠보드를 활용해서 팀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팀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는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트레일러나 슬랙 등 물론 그것들이 더 최적화되어 있지만 젠보드에서 간단하게 팀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각 팀당 보드를 생성하고 팀 프로젝트 학습을 관리하는 템플릿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해야 할 것들, 진행 중인 것들, 다 완성된 것들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들께서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모니터링 하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팀 프로젝트 결과물을 젠보드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팀별로 이제 보드를 생성을 해서 결과물을 젠보드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요.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피드백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 공유입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수업 전에 보드를 생성하십니다. 이때 그 결과물이 팀별이라면 팀별로 프레임을 생성하시고 또 개인별이라면 개인별로 프레임을 생성해서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링크로 접속해서 결과물을 추가하고요. 실시간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이 이제 포스트잇 스티커 메모 기능을 통해서 피드백을 서로서로 제공을 합니다. 발표와 결과물에 대한 학습자 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젠보드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더 혹시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글 크롬 창에다가 젠보드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 젠보드 템플릿이라고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매우 다양한 젠보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필요하신 템플릿이 있으시다면 이미지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젠보드에서 배경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추가하셔서 이런 식으로 해당 템플릿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젠보드를 활용한 기타 수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젠보드 사용 규칙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젠보드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스티커 메모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젠보드 사용 규칙을 사전에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수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수업이 종료한 후에 이제 데이터가 삭제될까 걱정되시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수업 종료 후에는 공유를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 보기에서 아까는 편집자로 설정을 했다면 뷰어로 바꾸시면 이 해당 링크는 학생들이 편집할 수 없고 볼 수 있는 링크의 기능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결과물을 저장하고 싶다 파일로 라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구글 젠보드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공유 버튼 왼쪽에 추가 작업을 클릭하신 다음에 PDF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해당 젠보드가 PDF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오늘 젠보드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끝으로 학습평가 순서입니다. 수업 시작 단계에서 말씀드린 학습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젠보드를 시작할 수 있다. 둘째 젠보드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젠보드를 활용한 수업을 떠올릴 수 있다. 아무래도 여러 번 적용해 보아야 더 높은 수준에서 젠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젠보드 관련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보드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젠보드는 갤럭시 탭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태블릿 PC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랑 iOS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교수님들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온라인 기반 수업은 새로운 일상이 되어서 보편적인 수업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온라인 수업 조건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술의 적용은 교수자의 핵심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젠보드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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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